간단하게 저 이렇게 짬난 김에 세션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? 너무 잘생겼죠? 슬로디의 피아노 아시죠? 정섭이 정섭이 박수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한 사람이 저의 공연을 도와주게 되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아니 정섭이라는 게 힘들게 아니라 악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저 진짜 저 혼자 하는 줄 할 뻔했달까요? 제가 혼자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를 뻔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어우 세상에 그래서 우선 바쁜 맨날 여섯 번째 스케줄이 저였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항상 눈이 바지면 풀린 상태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섭이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다음번째 휴일날 밥 한번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우리 종건이 종건이 기타 지금 보면은 다 처음 맞춰보는 합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 셋은 금방 친해졌답니다 네 너무 기타 소비가 예쁘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노래 부르다가 멍하니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본인들이 틀렸고 커 제가 정말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너무 잘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 대신 말해주세요 네 네 예 네 메련 fort 예 한참